자, 우리는 흔히 자주 영어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영어공부와 관련해서 몇가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어공부를 할 때는 먼저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공인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라던가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격증과 관련해서도 영어공부가 필수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간호사분들이라던가 비행기의 조정사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전문적인 분야 이외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어느정도 필요한 거냐 관련해서 취업을 할 때 토익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 토익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즈니스.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 취직을 할 때에 이 토익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플 시험도 있습니다. 이 토플은 미국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졸업교육적인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가지 영어 시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치는 토플 시험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소구력이나 평판, 객관적인 신뢰도 이런 것이 가장 높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시험이 이 GR이 있는데요. 이 GR이 가운데서 버벌 부분, 이런 부분, 리딩 부분, 이런 부분은 영어의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여러가지로 미국 유해 연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시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목표가 무엇이냐와 관련해서는 정보 취득이나 처리, 이거 관련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시험을 친다든가 영어 시험을 쳐서 외국에서 공부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구글 영문으로 된 구글 사이트라든가 위키피디아라고 여러분들이 독자들과 이용자들이 더불어 만드는 일종의 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뉴욕타임즈라든가 또는 그 외 여러가지 일간지 또는 주간지, 월간지, 전문서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고 어떤 정보를 축적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필요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직장 상업을 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아니라더라도 일반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영어로 된 정보를 접하고 이것을 가공 처리하고 이것을 갖다가 또 유포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뚜렷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취미와 관련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직장 상업을 한다든가 어떤 조직 상업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가 어떤 물건을 사서 스스로 만들어본다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자기의 어떤 취미와 관련해서 영어로 된 정보를 취득하고 가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영어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흔히 이런 말도 듣습니다. 외국으로 자주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골프 칠 때 필요한 영어는 간단하게 몇 시간에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찐 들어보면 맞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골프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어떠냐? 상대방의 직업이 어떠냐? 상대방의 취미는 어떠냐? 이런 걸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중점이 주제가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보면 골프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표현은 결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질문은 사실은 제기되기에 적당한 답을 주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할 때도 돈 낼 때 하우마치 이런 표현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영어를 좀 잘 이해하면 편하고 또 말하자면 돈도 아끼고 보다 더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직접 여행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구를 통해서 어떤 소소한 물건을 주문하고 구입하는 것 이럴 때 영어 표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긴 돈이 따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 단지 영어로 잘 소통을 하는 것은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목표에 맞는 공부법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주 영어 처음 하는 기본서부터 시작한다는 왠지 창피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영어 공부법을 택할 것이냐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떤 평가 문제 같은 것을 풀어보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건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원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는다든가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도움, 선배들, 또 친구들 또는 그 복합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자기가 받음으로써 내 수준이 객관적으로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가급적인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객관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한 중학교 2학년 실력도 되지 아니한데 아, 내가 나이가 서른인데 중학교 1학년 책을 본다고 그러면 교제를 본다고 하면 뭔가 창피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뭔가 비정성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웅부에 있어서는 그러한 쓸데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자존심 같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할 때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학원을 다니면서 물리적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떤 그 카페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하루에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개별적인 어떤 목표나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영어 실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자료는 인쇄물을 볼 것이냐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녹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녹음된 어떤 MP3와 같은 소리를 들을 것인가 동영상을 볼 것이냐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한 뭐 최소한 한 20년 전보다는 영어 공부하기가 훨씬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돈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사실 뭐 아주 편리하게 아주 뭐 거의 공짜로 또 저렴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공부를 실제로 할 때 어떤 수단 어떤 감각을 이용할 것이냐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시각활동이 주로 필요로 한 부분이죠. 또 우리가 어떤 MP3 녹음 파일을 듣는다던가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은 청각과 시각을 아울러 동원하는 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놀릴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또 우리가 적응은 아주 무시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손가락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펜으로 쓴다던가 연필을 가지고 어디를 가르친다던가 이런 거 할 때 손가락이 동원됩니다. 가급적 저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한 방법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법과 관련해서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것은 Read, Read and Understand 라는 표현입니다. 진짜 읽어야 됩니다. 인간은 정보를 합도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관련한 영어의 공부 방법은 Reading입니다. 많이 읽어보라 많은 활자 매체를 보라 사실은 인간은 특기의 외래를 공부하고 그럴 때는 외국말을 공부하고 그럴 때는 시각을 동원한 독서가 거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부터 어떤 특정한 어떤 상표 상품을 갖다 선전하는 영어로 된 문기가 있다면 그것 역시 귀중한 영어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눈을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영어의 공부와 관련한 세 번째 방법은 야구장에서 이론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선 구경꾼은 영원한 패배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장에 갔을 때 관람석에서 저 선수는 왜 저렇게 할까 저 선수는 잘하네 라는 여러분들이 구경꾼 방관자가 되는 사람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할 거야 저렇게 하면 잘할 거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어공부를 못하는 방법입니다. 구경꾼은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호장에서 다시 말해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나는 선수다 나는 코치다 나는 감독이다 라는 자세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가 영어공부라는 운동경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친다던가 야구 방망이로 여러분들이 발을 찍는 것과 같은 어떤 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영어 향상이 영어 향상의 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이나 특별히 일본 과 같은 나라는 자 아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후진국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최정상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세계 10등 12등 범위 나에 드는 그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놈의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영어공부에서 영어공부하는 도중에 들통이 나거나 훼손될까봐 영어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어 실력은 전 세계에서 거의 꼬치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공부할 때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 노릇을 한다. 이것입니다. 영어공부할 때 영어를 표현하고 할 때 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도덕적인 잘못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영어공부에 말하자면 뒤처지는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말하자면 체면입니다. 체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면이 깎이는 만큼 이것은 말하자면 실제 운동경기와 같은 데서 부상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그건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징폐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뻔뻔해져야 됩니다. 아무 때는 어디서든 어떻게 해서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는 심각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공부는 심각한 활동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서도 지하철 지하철에서도 여러분 친구를 기다리면서도 또는 카페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또는 꿈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영어공부는 아무 데서나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어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 영어공부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결단한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게을러서 어떤 일을 과단성 있게 하는 데는 항상 후회가 많이 따릅니다만 특별히 영어공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결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달 한다. 월요일부터 한다. 새해부터 한다.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어공부는 결코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진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내가 지금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나이가 먹었든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종의 종사든지 간에 영어공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뻔뻔해진다 이것이 야구장의 교훈입니다. 영어공부와 관련해서 네 번째 교훈은 네 번째 개명은 콩나물은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면 답답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 실력이 느는가 안 느는가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2리터의 물을 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물이 다 뿌져나갑니다. 거의 1리터 다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나 그 물에 스쳐간 콩나무에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짧은 거리 2키로 3키로 이걸 달리는 데는 사실 말이 당나귀보다 빠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00키로 200키로 이런 것을 갈 때는 빨리 간 사람은 빨리 간 말이 지쳐서 그걸 회복하는데 말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마장에다 뛰는 말들은 2키로 이 정도 뛰고 나서도 2주 3주를 쉬지 않으면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키로 뛰고 한 번에 2키로 뛰고 2주를 쉽니다. 당나귀는 말하자면 끊임없이 거의 하루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는 짧은 순간을 기준화할 때는 당나귀가 말보다 느릴 수 있지만 결국 당나귀가 이긴다. 여러분 공부는 조금 조금 해도 영업을 조금 조금 해도 이것이 실력이 쌓아서 진짜 0.2mm짜리 콩나물의 높이가 10cm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어공부할 때 아 나는 지능이 얼마다 나는 전공이 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능이 이때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단기간적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끈기라는 게 특별히 영어공부할 때는 지능을 훨씬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능을 어떤 면에서는 영어공부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뻔뻔스러운 끈기를 가지십시오. 결국 당나귀가 말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어공부 관련해서 저는 다섯 번째로 이불 밖으로 나와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소위 글로벌 시대다 이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어떤 실력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I'm a global communicator 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뭐 이건 뭡니까 이불 속에서 내가 힘이 세다. 힘이 센지 안 센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와서 겨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m a global communicator 나는 파리 가서도 뉴욕 가서도 누구랑 얘기해도 한국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누구랑 통화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라는 정신으로서 I'm a global communicator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English is only a means for me 영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의 숭상한 그런 금교와 같은 금교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라고 하는 것은 운동화 같은 것입니다. 슬리퍼 같은 것입니다. 끌고 다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가 고장나고 그러면은 고쳐 쓰고 그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숭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의 수단입니다. 걸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방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몸을 닦고 할 때 쓰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영어는 도구다. 나의 행복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영어하는 것은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영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세 번째는 You are a performer on the world stage.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계라는 무대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역시 커뮤니케이션 보편적인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음성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화면을 통해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이건 몇 명만이 내 친구들만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뜻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주제로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이불 밖으로 나와라.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수단이 수단을 그 수단인 영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어공부 육계명에서 마지막 방법은 상영중인 영화관에서 이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영중인 영화관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칼라로 큰 화면에서 장면이 펼쳐지지만 금방 들어간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시력이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눈을 깜빡거리고 스스로 죄책과 비슷한 답답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뻔뻔해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게 다 보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마치 영화관에 있는 큰 화면과 같은 것입니다.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답이 거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뻔뻔해져서 Take the edge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맨 앞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마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제문이 나오고 앞에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앞에 맨 앞에 제목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독해부터 훈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사에서 여러분 그 어떤 영어 표현이라는 것은 이미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표현 같은 것도 보면 앞에 어떤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잘 살피고 독해부터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시험에 영어 공부의 영역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말하는 것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두 번째 것이 바로 쓰는 것입니다. 수정적인 활동으로서 써는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소위 독해입니다. 남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리스닝 소위 청춘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활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저는 생각하기에 거의 99.9%는 독해부터 시작해야지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스스로 사기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 영어 100단어만 하면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등 여러분 무슨 문법은 갖다가 2시간에 뛸 수 있다는 등 그러한 그건 거의 사기인 것입니다. 어떤 영화 자막을 갖다가 100번을 봤더니 귀에 들리더라.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99.9% 사기입니다. 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공부법과 관련해서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어떤 교재를 몇십만 원어치 사놓고 집에 가서 거의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또 몇십 년이 흘러가고 고물상에 공짜로 줘도 안 찾아가는 그런 교재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기를 부르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수고 여러분들이 사기를 부르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기 주체인 것입니다. 정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상 영화와 관련한 여섯 가지 저 나름대로 평소에 느꼈던 것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